음, that's wild camping 예에에에에에에에 야 맛있겠다 그쵸? 무인도 도마 마이 쭈 마이 쭈! 그거는 한국말 캔디야 한국말 캔디야 노래 불러 와 진짜 너무 싸다 곰 3마리 아우 씨잇 휴리안님 분위기 어때요?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와일드 캠핑 야 와일드 캠핑 아까 너무 좋았는데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엄청 따뜻하네요 날씨도 좋고 비율도 기가 막히고 아 기가 막혀 이런 생존 상황에서는 뭐가 우수는지 아십니까? 아 제일 필요한 거? 뭐 셀터? 숙소? 숙소에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 물 사람은 물 없이 오래 못 가요 탈수 금방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되게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바닷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근데 진짜 이 스킬만 알면 다 생소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생소예요 완전 진짜 유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어떻게 생소 만들 수 있는지 불로 끓여서 뭔가 소금 빼야 돼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물은 소금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소금을 제거해야 됩니다 받은 물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우리가 헤엄쳤을 때 좀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난 먹었어요 아까 먹었잖아요 몇 번 먹었어요 그러면 어지럽다 어? 토할 것 같다 열 난다 피똥 싼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소금을 제거하고 생수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많이 해봤어요? 이런 survival 상황은 많이 없었지만 다행히 근데 훈련 받으면서 훈련? 당연히 이걸 배웠죠 이걸 가장 먼저 배워요 왜냐하면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딱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이런 무인도에서 쓰레기 찾다 보면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유리병 유리병 물병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맥주병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병은 불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So Hot Cold Hot 물 끓이고 It turns into vapor It turns into vapor It turns into the entrapment And then turns into condensation 그리고 생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시고 그리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Science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끓일 건데 이런 통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통 아니라도 깡통 이건 좀 넓은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래를 좀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맥주병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래를 좀 컬렉트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다른 거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네 중요한 것은 병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다 탈출하겠죠 최대한 안 움직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을 컬렉트해가지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물 채워주세요 물? 소금물 소금물? 얼마까지? 많이 챙겨주시면 돼요 어차피 빠질 거 네 따뜻 채워주시면 돼요 방법이 진짜 말하는 거 쉬운데 진짜 하는 거 조금 까다롭다 저는 수건이 있으니까 수건 적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또 물 들어간다 물 채웠어요? 의전소 좋아요 어차피 빼고 빼야 되니까 가득 채우시면 돼요 오케이 저는 수건이 있어요 이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에어타이 Remember? Hot Cold 아아 그래서 한쪽 Hot Cold When you use the tail 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래서 이걸 적셔가지고 한 병 감으면 돼요 아아 오케이 잘할게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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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그리고 지금 좋은 게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바드물이 엄청 춥잖아요 알죠 아주 콜드할 겁니다 네 알죠 우리 거기 갔잖아요 가시죠 이거 진짜 콜드하다 손 다시 얼었어 네 대휘님 나 핫 남자 콜드 남자 그럼 저는 콜드 담당하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네 이제 90도로 회전할 거잖아요 어느 정도 물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물 살짝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조금 더? 한번 올려보세요 모래 때문에 별로 안 따뜻해진 거잖아요 모래가 오래 걸려요 근데 한번 뜨거워지면 그러면 오래 뜨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무제한 계속 리필해서 물 계속 끓이면 돼요 지금은 따뜻해? 모래 한번 많이 보세요 아 왜? 아까 믿음이 안 갔잖아요 아니 근데 손 너무 자가워 지금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 이 수건은 쿨러처럼 생각하시네요 쿨 쿨 화나면 화나면 오히려 탈수 도망이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또 완벽해야 되니까 네 약간 완벽 지우기가 좋아요 네 뜨겁네요 모래가 이게 뜨거워요? 이쪽으로 한번 많이 보세요 아 뜨거워 모래 엄청 뜨거워 이제 진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얘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불이 여기가 강해야 돼요 보통 몇 분 정도 걸려요? 어 30분 30분 다음은 우리 식사해요 좀 기다리면서 식사 오늘은 생선 대휘님 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 오늘은 이게 중점이다 보니까 아 오늘은 그냥 피디님이 염려주는 생선 그래요 좀 더 편하게 하자 우리 엄청 고생했잖아요 오 원피쉬 포 유 나이스 야 우럭 우럭 아 잘하시네요 완전 좋아하는 거 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 그러면 우리 어 대나무 꼬치 만들고 꼽아가지고 구우면 될 거 같아요 아 이거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대나무 벗겨가지고 또 금방 끓일 거 같은데? 이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깊게 좀 더 가운데 끝까지 하면 더 안정된 상태로 잡을 수 있으니까 오 완전 오케이 굿굿 That's wild camping 완전 와일드네 이렇게 돌으시면 돼요 예에에에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굳시면 돼요 얘는 안 벌리고 있어 이거 된 거 같은데? 어때? 어때? 겉에는 됐어요 근데 와일드 캠핑 갈 때는 최대한 블랙하게 블랙하게? 혹시 뭐 세균 같은 거 있으면 그렇죠 혹시나 해서 혹시나 세균 야 맛있겠다 그렇죠 내가 혹시나 이거 가져왔어요 역시 해변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해변에서 찾은 걸 어떻게 먹어요? 진짜 소금만 있으면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요새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가풀이신가요? 아니면 운동하고 제 유튜브 채널도 콘텐츠 만들고 제 영화도 찍었어요 어떤 영화요? 이름이 미션 파스블 아 나 그 포스터 본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 미션 파스블 미션 파스블 아 그러면 무슨 특수요원으로 나옵니까? 예 근데 러시아 옛날 특공대 이제 갱스터된 역할이야 러싱 군인이었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TV에서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데 나와요? 노! 그 극장에서 극장에서? 이제 극장에 조금 열었어 사람들이 조금 나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거의 2, 3주 동안 박스 오피스 1위였어 아 그래요? 응 요즘 박스 오피스 1위여도 사람만이 그래도 많이 안 와 많이 안 와요 그치 다 불안하니까 대휘님 요즘 어떻게 해요? 저 요새 그냥 컨설팅 회사 때문에 많이 바빠요 아 영화 하나 컨설팅 하고 있어요 아직 그 영화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데 그것도 컨설팅 하고 있고 그리고 군 경찰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부업으로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 어? 내 거 된 거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일단 껍질 껍질 조심하세요 응 아 근데 맛있겠다 진짜 냄새가 확 들어오네요 음 완전 바삭해 그런 말 있잖아요 소금 있으면 뭐든지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다 아니 살이 완전 탱글탱글 완전 부드러워 이거 먹어봐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응 줄리님 윽박님이 줄리님이랑 같이 끝말잇기 그 게임을 하면 재밌을 거 같다고 꼭 하자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 저는 못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한국말 훨씬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우리 비슷해 비슷해 실력이 비슷해 비슷한데 저보다 좀 더 낫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그 단어 단어 게임이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해 그럼? 예를 들어 음 무인도 그러면 도를 시작하는 단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무인도 했어요? 도마 마마보이 에이 그거 한국말 아니에요 그거 한국말이야 콩글래시 한국말 한국말 마마미어 하하하하 야 진짜 못하네 한국말 단어가 진짜 안 들어오네 진짜 못해 마이 쥬 다이요 마이 쥬 마이 쥬 그건 한국말 캔디야 아니요 한국말 캔디야 마이 마이 한국말 한국말 해야 돼 오케이 졌어 마이 쥬는 된다 진짜 내가 방금 이겼으니까 네 이제는 내가 시작할게 나 졌어요? 나 졌어요? 아 뭐야 나 시작도 안했는데 물고기 포크 아 아 포크 포킹 피쉬 물고기 기린 한국말 린 단어 없는데 린다 린다 is a word?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 린다 몰라요? 아무튼 린다예요 그럼 다 다이소 왜 계속 웃어요? 소원 원장 잘하죠 장조림 아 이거 어려워 오 어렵네 소금 피우 응 아하 이거 쌓아 우리 소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응 아 림이 생각이 안 나요 봐 림 림 림 림은 진짜 없어 림프 그쵸? 림프 있죠? 림프 노즈 오 쒸 빠졌어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겼네 이겼어 소원 노래 잘 불러? 노래 진짜 못 불러요 노래 불러 아 그게 소원이라고요? 여기는 생존이라서 우리 조금 기분 좋게 업 해야 돼요 나 노래 진짜 못 부르는데 아는 노래가 없어요 땡볼 난 애국가밖에 모르는 거 같아요 에이 진짜로 곰새마리 그럼 뭐예요? 애기노래 와 진짜 너무 쎄다 이거 해봐요 곰새마리 곰새마리 어떻게 해? 곰새마리 어우 씨 나 지금 너무 어때 가사를 몰라요 그럼 영어로 징글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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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오케이 노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잘 구웠지 오 완전 잘 구웠네 이거 봐 이거 잘 구웠어 색깔 봐 후우우우 아 그렇게 해야네 난 조금 렐하게 먹었어 그니까 왜 덜 익혔어 모래 한번 확인할까? 네 모래 한번 많이 보세요 그리고 보일 거야 그 물이 끓이는지 안 끓이는지 많이 안 뜨거워요 많이 안 뜨거워요? 트레이가 너무 두꺼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까면 물이 나올 거 같아요 안 나올 거 같아요? 아 이게 불안해요 저의 필터링 시스템이에요 리듬 안 가요? 내기 할까요? 내기? 네 또 쥐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물 생겼으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진짜 사실은 이번에는 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불도 계속 꺼지고 지금 불이 좀 약해요 트레이도 너무 두꺼우니까 차라리 좀 얇은 철판대기 응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모래를 좀 깔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맥주병 하면 훨씬 더 빨리 물이 끓겠죠 우리 오늘 드론 시작도 못했잖아요 아 진짜 아니 비유가 기가 막히는데 아니 나 제일 아쉬운 거 드론 없으니까 우리 아까 수영하는 거리 별로 안 멀 거 같아요 드론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드론 오퍼레이터 지금 울고 있는 거 같은데 비싼 드론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오! 컨덴세이션 봐봐 It's all condensation Yeah Water Vapor turns into condensation 자가운 거 만지면 다시 물로 아 그리고 줄리님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야 우리 타이머 진짜 있어요 완전 미션 파손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오늘 진짜 여러 도전 있네요 드론 잃어버렸지 물로 차 올라오고 있지 우리 시간 제한했지 물은 아직 안 생겼지 완전 진짜 특수부 미션 같아요 아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가짜 사나이 지금 어땠어요? 아니 일단 난 진짜 사나이도 했어요 진짜 사나이 혹시 아세요? 진짜 사나이 봤죠 진짜 사나이하고 가짜 사나이 했어요 가짜 사나이는 예를 들면 우리한테 갑자기 깨우고 그거 괜찮고 네 근데 좋은 두 복 이렇게 입는 시간 안 줘요 아 굉장히 멘탈 맞아요 근데 버틸 만에 하면 돼요 제일 잘한 거 같아요 워낙 또 체력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체력 좋아도 이런 훈련은 진짜 전투와 신고 구복 이렇게 뛰는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하죠 아니면 모래에서 뛰는 거 그러니까 그거야 체력 베이스로 그냥 들어가고 남은 형 그냥 멘탈로 버텨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속담 멘탈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건 제대로 배우셨네요 아니 근데 나 아직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근데 왜 가짜산에 지원했어요? 나 원래 이런 좀 어려운 도전 좋아해 아 도전을 좋아하시니까 뭔가 인생이 더 즐거워진다 소중한 거 좀 더 많이 느껴져 맞아요 예를 들면 따뜻한 샤워 집에서 너무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뺏기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져요 맞아요 아 제대로 느꼈네요 이것도 우리 아까 수영하고 이거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럭슈리야 지금 럭슈리 완전 럭슈리 아까 우리 개거진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짜산에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곰걸음하고 IBS 저는 한국에서도 유리치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네이비 씨를 훈련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오리걸음이었어요 완전히 오리걸음으로 바늘을 죽여 난 못해 근데 미국 네이비 씨를 훈련 가니까 거기는 곰걸음 하더라고 제가 교육대장으로 한국 들어왔을 때는 둘 다 시켰어 최악이야 아 근데 IBS 훈련은 진짜 힘들었겠다 키가 커가지고 비슷한 키가 없었죠?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 IBS 들을 때 우리 세명 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다 작고 나 무조건 뒤에 아니면 앞에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무게를 다 들고 있잖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바닷물 먹방 오케이 Here Do the honors 셰페인 까는 것 같네 거짓말 진짜 하.. 있을까? 아 짜면 어떡해요? 일단 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아 오케이 둘 셋 오! 오! 조금 있어! 조금 있어 한 모금이네 한 모금 그러면 테이스팅 하시고 알려주세요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반반 먹을까요? 아니요 그냥 원치원 이거 반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양이 좋아가지고 아 게스니까 원샷 바로 어때요?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좀 짜 진짜로요? 조금 짜 조금 짜요? 조금 조금 근데 완전 파단물이 아니라 그래도 마실만해 이렇게 디스탱그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 엄청 많이 마셨어 아까 마실만해 이거 그래서 방법이 이 방법이 있고 또는 비닐봉지 있으면 나무에 가서 비닐봉지 이렇게 씌워가지고 묶어놓고 좀 기다리면 물이 좀 생깁니다 아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그 Rain Water 그 비 내려오는 물 그건 그냥 다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깡통이 되게 좋아요 깡통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비 오면 물 클렉트 하는 거죠 아쉽네요 물 더 생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물이 차 올라오고 있어서 아 그러면 클로징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가 감사해요 진짜 불러서 그리고 이런 스킬 가르쳐서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수영하는 거 아 근데 제가 수영을 아예 교육 안 하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했잖아요 보통 게스트는 제가 주로 교육을 많이 해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수영을 아 교육 안 했습니다 피리님들이 저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수영 너무 잘한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못했으면 다행히 뭐 별일 없었어요 또 이런 액티비티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생존 아니면 뭐 엑스트림 같은 거 불러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엔강 체험도 우리 채널도 한번 나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땡큐 네 Rock, See you! 이금내리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